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특수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못 찾아뵙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. 그리그리티 모델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아주 보람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그리그리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꼭 오도록 저도 기도할 거고요.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그리티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